이번엔 고급 SQL 작성입니다. 인덱스나 뷰, 조인 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모두 테이블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영역인 만큼 이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이 들어갈 것 같네요. 인덱스는 데이터를 빠르게 탐색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원본 데이터의 특정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고 탐색이 쉽게끔 정렬을 적용하여 원본 위치와 연결을 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되죠? 직접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은 학생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생 데이터를 찾을 때는 일반적으로 학번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지금 학번은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지 않아서 검색이 좀 비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학번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고유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이름을 지정하고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오름차순 정렬해서 인덱스와 연결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번은 인덱스에서 빠르게 검색하고 검색된 데이터와 연결된 실제 데이터의 주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데이터 탐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방금 보신 순차 탐색뿐 아니라 탐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인덱스의 탐색 구조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비틀입니다. 정렬된 데이터들의 구간 구간을 나누는 키값을 추가해서 탐색 속도를 높입니다. 82를 한번 찾아볼까요? 처음 키값인 72보다 크니까 300번지 노드로 넘어갑니다. 300번지 노드 중에 85보다 작으니까 700번지로 넘어가고요. 700번지 노드를 보면 우리가 찾는 82가 있죠. 35부터 순차적으로 탐색하는 것보단 훨씬 적은 연산으로 값을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B플러스 트리인데요. B트리의 단말 노드들을 순차적인 키값으로만 나열해 둔 형태입니다. 단말 노드 단계에서는 다음 단계의 주소가 필요 없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엔 클러스터형 인덱스입니다. 테이블을 키로 사용할 필드 기준으로 정렬한 뒤에 여러 페이지로 나누고 각 페이지의 대표값을 기록해서 참조하는 형태의 인덱스입니다. 클러스터형 인덱스의 가장 큰 특징은 테이블의 물리적 순서랑 인덱스 순서가 동일해진다는 점이죠. 이러한 일관성 때문에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딱 한 종류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클러스터형 인덱스를 살펴볼게요. 앞선 클러스터형과는 다르게 테이블을 정렬하지 않고 주소값만을 이용하는 인덱싱입니다. 정렬하지 않고 페이지로 나누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 정보를 확인할 인덱스 페이지가 별도로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인덱스 구조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더 다양한 종류의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덱스를 생성하는 문장에서는 저런 유형을 선택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은 희박합니다. 각 유형의 특징만 간단히 익혀두시면 될 것 같네요. 인덱스를 생성 수정할 때는 유니크 여부와 정렬 옵션에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거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배운 걸 적용해보도록 하죠. 우선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인덱스를 생성하라고 하네요. 인덱스 이름은 스터디 인덱스의 약자인 것 같고요.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에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인덱스를 적용합니다. 형식에 맞춰 빈칸을 채워간다고 생각하세요. 하나 이상의 필드로 인덱스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괄호 안에 쉼표로 구분해서 필드를 나열해 주시면 되고요. 정렬 옵션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서 적용됩니다. 삭제는 항상 똑같아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변경과 생성은 사실상 크리에이트가 알토로 변한 것 말고는 틀의 변함이 없죠. 이 문제에서는 인덱스의 정렬 옵션을 내림차순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인덱스는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엔 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뷰는 복수의 테이블로부터 조합된 가상의 테이블입니다. 가상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제공되는 테이블이라는 것이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뷰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보완성이 향상됩니다. 내부적인 특성들은 이렇고 실제로 생성하는 코드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뷰를 생성하고 AS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작성했던 형태의 셀렉트문을 연결하면 됩니다. 셀렉트문이 좀 더 길어졌다고 봐도 좋겠네요. 뷰를 정의하면서 속성을 지정해 줄 수도 있는데요. 이건 셀렉트문에서 조회하는 필드들의 별칭을 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그래도 말만 하는 것보다 한 문제 정도는 살펴보는 게 좋겠죠. 문제의 첫 줄을 보고 셀렉트문을 구성합니다. 학번, 성명, 연락처 필드를 학생 테이블에서 3학년에 해당하는 친구들 데이터만 가져오겠죠. 이 과정을 뷰에 저장합니다. 성명의 별칭을 이름으로 연락처의 별칭을 전화번호로 저장하고 뷰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듯이 3학년 연락처로 지정을 했네요. 교재에서 뷰 다음으로 시스템 카달로그가 나오죠.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하고요. 이 안에는 메타데이터라는 것이 저장됩니다. 특정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객체에 대한 구조 및 제약 조건 등의 각종 정보와 관계가 저장됩니다. 딱 봐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일반 사용자들은 당연히 조회 말고 다른 작업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이 정도만 익혀두셔도 시스템 카달로그에 대한 문제는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서브커리입니다. 문제도 자주 나오고 난이도도 꽤 있는 편이죠. 앞에서 살짝 맛보기는 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서브커리는 메인커리의 외열 절에서 실행되는 하위커리를 뜻합니다. 메인커리가 실행되기 전에 먼저 실행이 되고 서브커리의 결과를 메인커리가 조건으로 사용하는 형태죠. 보통 고정값을 비교하지 않고 무언가를 계산하여 조건에 적용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서브커리를 작성할 때는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조건식의 우측, 괄호 안에 작성이 되고요. 정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일행 비교 연산자와 다중행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단일행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브커리의 결과가 반드시 한 건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주의사항보다 비교 연산자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니까 각 연산자들의 특징을 좀 더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연산자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만약 이 문제가 컴퓨터 학과의 학생을 조회하는 거였다면 학과는 컴퓨터라고 바로 적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영진과 동일한 학과라는 계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값이 조건이죠. 이럴 때 서브커리를 사용합니다. 성적 테이블을 보면 학과 필드가 성적 테이블에 있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셀렉트문을 입력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보통 문제는 서브커리가 비어있거나 이 연산자 표기하는 곳이 비어있을 텐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브커리의 결과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할 수 있으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김영진의 학과가 컴퓨터 하나이기 때문에 다중행 비교 연산자가 아니라 단일행 비교 연산자, 등호나, 이상, 이하 같은 것을 사용해야 답이 되는 거죠.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강의형의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을 찾는 건데요. 강의형의 점수를 우리가 모르죠. 가끔 보면 여기 강의형 점수 80이요. 알 수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찾아서 아는 거지 문제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알고 모르고의 기준을 문제로 두고 생각하세요. 이것 말고는 특별한 케이스는 없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마지막 문제는 다중행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 문제네요. 자 생각해 볼게요. 김영진의 학과나 강의형의 점수는 둘 다 한 사람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데이터가 결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80점 이상의 학과라고 한다면 다수의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존재하잖아요. 이럴 때 다중행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등호가 아닌 인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다중행 연산자는 상황에 따라 선택이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스터디 카페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조인입니다. 둘 이상의 테이블을 하나로 합치는 건데 테이블의 데이터나 필드가 항상 같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 형태의 조인 유형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조인은 종류만 파악해 두셔도 충분한데 논리적 조인은 키워드 기반의 단답형 문제에도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류별 특성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내부 조인은 기본적으로 조건에 만족하는 친구들만 합쳐줍니다. 동등 조인은 같은 이름의 필드 중 데이터가 같은 행들만 모아주는 조인이고요. 비동등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름의 필드가 없을 때 다른 별도의 조건식을 세워서 성립하는 행들만 합쳐주는 겁니다. 외부 조인은 한쪽의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도 조인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레프트 조인은 왼쪽 테이블의 데이터는 모두 포함을 하고 오른쪽 데이터는 왼쪽 테이블과 일치하는 행만 조인하는 거고요. 라이트 조인은 그 반대겠죠. 풀 아우터 조인은 일치하지 않는 모든 데이터를 함께 조인하는 건데 이건 SQL에 따라 없는 것도 있어서 아마 문제로 나오긴 힘들 겁니다. 셀프 조인은 같은 테이블을 조인하는 방법인데요. 주로 같은 데이터를 함께 쓰면서 서로를 참조하는 필드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사원번호 데이터를 사원번호 필드와 담당관리자 필드가 함께 쓰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셀프 조인을 하게 되면 관리자의 관리자의 관리자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거나 나중에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마지막 교차 조인이 아마 더 잘 나올 겁니다. 교차 조인은 아무 조건 없이 두 테이블을 조인했을 때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카테이션 곱이라고도 하는데요. 각 테이블의 열의 합과 행의 곱의 크기로 표가 방대해지는 게 특징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인을 하면서부터는 필드명과 테이블명이 꽤 많이 보이기 때문에 각각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테이블이 하나고 중복되는 필드도 없는 경우인데 그냥 평소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수의 테이블에 중복되는 필드명이 있을 때는 테이블명과 점을 이용해서 필드를 구분합니다. 테이블명이 길어서 구분이 번거롭다면 테이블에도 별칭을 지어서 식별을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가 직관적이니까 어렵진 않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교차 조인은 아무 조건이 없이 조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테이블 하나만 더 적으면 됩니다. 동등 조인은 말 그대로 같은 필드 데이터가 있는 행만 모아서 조인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테이블에 같은 필드를 비교하는 조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형태의 조건식은 관계를 맺는 형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보시는 것처럼 동등 조인에서 모든 필드를 나타내는 형태로 SQL을 작성하게 되면 중복되는 학과 필드는 두 개가 중복 출력됩니다. 자연 조인은 동등 조인과 거의 똑같습니다. 별도의 조건을 지정하지 않고 각 테이블에 같은 필드명을 서로 비교해서 일치하는 행을 출력해주죠. 가장 큰 특징은 동등 비교해서처럼 같은 필드를 두 번씩 출력하지 않고 중복되는 필드는 없애고 결과를 나타내준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보기에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내추럴과 조인 사이의 이너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고급 SQL의 마지막, 집합 연산입니다. 종류가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합, 곱, 차일 뿐이죠. 문제 보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살짝 애매한데 데이터베이스 과목 과를 과목 또는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데이터베이스 또는 인공지능을 수강하는 학생을 검색하려면 단순히 두 테이블을 합치면 되죠. 두 셀렉트문 사이에 유니언만 넣어주면 됩니다. 중복되는 행은 알아서 없애주고 출력합니다. 만약에 중복 항목도 나타내고 싶다면 유니언 5를 사용합니다. 두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기 위해서는 두 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면 됩니다. 인터셉트를 적어주면 되는데 이 키워드는 MySQL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 출제될 확률은 좀 적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키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차집합이죠. 데이터베이스 수강생 중 인공지능 수강생을 빼면 됩니다. 마찬가지 MySQL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집합과 차집합은 조인 형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